출근을 하고 컴퓨터 켜고 회의하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매출이 필요한 것 같아 전화를 하고 미팅도 하고 밤새도록 큐시트 짤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매체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서로 더 넘어가야지 확인하는 눌렁 눌렁하기 쉬운데구나 내게로 와줘 내 채널 속으로 너와 같이 한께라면 모든 게 새롭게 될 거야 매일 똑같이 제안이지 너와 같이 한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난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이는 너의 표정이 좋아 내 제안이라면 어떤 채널도 처음 약할 것 같은 그런 진지한 얼굴 내게로 와줘 내 채널 속으로 너와 같이 한께라면 모든 게 새롭게 될 거야 해가 저물며 둘이 나란히 소주 한잔 기울여 가며 그 달의 일과 다음 달 청약을 얘기하다 나 조용히 계산하고 싶어 너와 같이 한껏 너와 같이 한껏 너와 같이 한껏